와아 Leuten 자 슬로임?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와.....예 거의 부치나 본데机 어? 수비 어? 조 재수 오 이거 완전 빠졌어요 가운데 비었다 에이 에이 이건 줘야지 저렇게 차냐 에이 블루스터 짝 오 야 이거 크로스 진짜 대박이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르미나가 상당히 좋은 움직임으로 갔네 친구들이 셰필드 애들이 다 르미나를 잡고 사라비아가 헤딩이 강한 선수가 아니니까 뒤에서 들어올 때 사라비아를 다 놓쳤어 사라비아가 들어올 거라 생각을 못했어 조금 지연되네 뭐 카메라 같은 게 이래? 한 번 좀 이쪽도 좀 보여주고 아! 동료들끼리 싸웠네 주먹단 징을 했어 이게 뭐야 야! 동료들끼리 싸웠네 이러면 어떻게 돼? 동료들끼리 싸우면 이러면 축구협에서 바로 인정해야 돼 자 이번엔 셰필드의 역습 오! 굉장히 스피드내면서 많이 올라갑니다 아 없어 셰필드 가운데 없어 오! 좋다 크로스 야 condiciones 오! 발 잘 갖다 대 봤습니다만 정면 오! 사라비아 야 오늘 사라비아 좋습니다 오 오 주구 들어가는 움직임 좋았구요 해서 잘 퍼줬고요 지체하지 않고 왼 발 와우 아 잘 때리겠는데 이거는 아 들어가는 줄 알았다 셰필드에서 코너 donnME 올부늤가 먼저 머리를 걷어졌습니다 길어 길어 아 저긴 터치가.. 와아 내투.. 뒤 없어 없어? 뒤 없어? 없나봐.. 아 터치 터치.. 아 터치 터치.. 뒤다 지쳤어! 아 내투제도 어마어마하네.. 치고 달리기.. 자 울바힘튼과 셰필드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는 울바힘튼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.. 와 순위가 막 수직 상승한 거 아니야 그럼? 8위 8위! 8위까지 갔습니다 울바힘튼이 야 울바힘튼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하면 프리미어리그 7위가 네.. 컨퍼런스를 갔어요 유럽대왕전 물론 이제 시즌마다 약간의 뭐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울바힘튼이 8위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잘하면 진짜 다음 시즌 네.. 유럽클럽대왕전 네네.. 뭐 컨퍼런스리그나 유럽파리그를 갈 수 있는 순위까지도 막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직전에 경기에서 토트넘도 잡았잖아요 잡았죠 경기를 잘해 네.. 그래서 오늘도 이기면서 야.. 이러면 다음 시즌 유럽에서 뛰는 그렇죠 유럽대왕전 그러니까 유럽클럽대왕전에서 뛰는 황희철이 볼 수도 있다 네.. 그런 데다가 지금 7위 브라이턴과 승점도 딱 붙었어요 1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맞아요.. 지금 보니까.. 브라이턴인데.. 그렇지 그렇지.. 브라이턴이 7위인데 39점 울바힘튼이 38점 1점 차 1점 차 1점 차 근데 이 다음번 주중이 FA컵 브라이턴 경기인데 하하.. 하하.. 이거 맞대기가 재밌겠다 그래서 주중이 만나고 근데 어쨌든 브라이턴하고 지금 할 정도로 네.. 울바힘튼이 사실 2부에다가 승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승격하고 나서 처음하고 두 번째 시즌 7위 7위 이게 최고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부터 10위 좀 바뀌었는데 덜어졌죠 여하튼 이러면 잘하면 승격한 이후에 최고 순위까지도 찍을 수 있는 맞습니다 아주 가파른 상승세다 그 상승세는 확실히 쿤야가 부상이긴 한데 못 뛰잖아요 지난 토트넘도 못 뛰었고 근데 네트, 황희찬, 사라비아 이 삼각편대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공격합니다 네 오늘 뭐 울바힘튼 전반전 내용도 깔끔하게 공격적으로 경기를 좀 했고 연계플레이도 좋았습니다 일단 황희찬 선수 이야기 해보면 약간 전체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오늘 경기는 좀 몸이 무겁다? 85분경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잘했던 장면은 그 골 들어갈 때 사라비아 아 끌어주는 거 누리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 그때 르미나하고 황희찬 선수가 수비를 쫙 끌어주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사실 사라비아가 반대쪽으로 침투하면서 약간 프리안 상태에서 헤드로 해서 그 결승골이 됐는데 그 장면은 좋았어요 뭐 많은 분들이 보면서도 이야 저거는 잘 끌고 나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황희찬 선수가 톱으로 뛰잖아요 근데 사실 황희찬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형적인 구버는 아니거든 응 연계와 움직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땡겨오고 땡겨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도 보면 르미나와 함께 쭉 땡겨와가지고 뒤에 들어가는 사라비아의 불관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 움직임 자체는 좋았는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몸이 좀 무거워 약간 무거워 보였어 왜 그랬냐면 제가 봐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 대기 걱정했거든 우리도 아 그렇죠 경기전에 경기 그러니까 선발이 딱 떴는데 몸 풀잖아 몸 푸는데 쓰러진 거야 맞아요 쓰러져가지고 막 그 PGO가 나와가지고 막 만져보고 겐요리 감독도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지금 쿠니아가 빠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공격 자원이 빠지면 너무 크잖아 네 근데 다행히도 원래 그런 경우 있죠 선발 라인업 올라왔다가 몸 풀다가 다치면 바꿔주죠 교체가 되는 거죠 우리도 아 설마 교체될까 했는데 다행히 뛰긴 나왔는데 선발로 스프린트를 막 걸지는 않더라고 약간 좀 조율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암배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수배들 사이에서 가짜 9번 정도의 움직임 뭐 카운터의 전술이기 때문에 사실 사이 공간으로 쭉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나갔다 유의는 하지만 스프린트를 많이 걸지 않는 건 아무래도 다리 쪽에 약간 아파가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경기 앞두고 무리하지는 않는 움직임 그거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울바임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주중에 FA컵을 브라이튼하고 치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발로 뛰었고 그래도 다행인 건 85분을 소화했다는 얘기는 네 그 부상이 크진 않았지만 스스로는 사실 왜냐하면 황희찬 선수가 이제 부상을 근육 부상이 또 있죠 조금 있잖아 약간 달고 있을 때가 있어서 자기도 약간 오늘은 조절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좀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매너플레이 아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그거 이제 상대 선수가 아파서 쓰러진 가운데 골키퍼가 저 셰필드의 골키퍼가 잘 걷어내지 못했거든 걷어낸 거래 울바임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아가지고 전개하려고 그러니깐 황희찬 손으로 어 야 아니야 아니야 손 쓰러졌다고 아 그런 것도 참 인상 깊었어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 셰필드의 어 비니소우자가 쓰러졌어요 아 네네네 쓰러진 거 그러니까 근데 쓰러진 상태에서 볼이 가니까 골키퍼가 그걸 보고 약간 옆으로 찼어요 근데 볼이 안 나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황희찬은 골키퍼가 막 압박을 들어가고 있었고 어 근데 옆으로 차내니까 딱 보니까 아 쓰러져 있네 응 근데 저쪽 측면 쪽에서 올바임튼 선수가 와서 볼을 잡아서 막 공격하려고 하니까 말린 거지 말린 거 어 그냥 어 세우라고 볼 세우라고 그 장면을 딱 하니까 다 해서 아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무리 프리미어리그에서 막 피보고 막 거친 막 이거 웬만하면 팔을 안 불고 이런 걸 좋아하죠 네 그렇죠 테리 부처라고 응 그 잉글랜드 축구를 항상 상징하는 장면이 있어요 테리 부처라는 친구가 뭐냐면 막 이 머리 터졌는데 붕대 메고 막 피 이렇게 흘리는 게 있어요 음 그걸 영국 애들은 자기네 축구의 근간이라고 생각해 아하 그래서 축구는 원래 저런 거야 전투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애들이 파울 웬만하면 안 불잖아 그렇죠 그 근조에는 그게 깔려있는 거야 야 축구는 터져도 붕대 메고 뛰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칠지만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페어플레이 음 왜냐면 또 지들이 신사의 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페어플레이는 또 되게 좋아하는 게 있거든 네 네 네 그 페어플레이가 뭐냐면 다쳤을 땐 그래도 딱 멈추는 제일 유명한 사건이 디카니오죠 음 웨스트햄에 뛰었던 그 디카니오 사실 되게 막 불같은 사람이에요 네 네 네 근데 디카니오가 그때 에버튼과의 경기 때 그때 골키퍼가 쓰러졌어 네 네 네 네 그냥 빈골대 넣으면 되는데 쓰러져 있는 거 보고 뭐 심판도 사실은 부상 때문에 불질 않거든 네 막 연속 동작에서는 그런데 디카니오 딱 보더니 아 딱 멈춰버리고 밖으로 내놨나 멈춰버리고 그 사람들한테서 아 빨리 지루하라고 그렇죠 그게 프리미어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로 뽑혀요 페어플레이로 디카니오가 했던 게 뭐 뭐 지금 딱 보면서는 오늘 황희찬 선수가 딱 멈추 하지 말자고 그 장면은 좋은 장면이었다 네 네 네 멋진 장면이었고요 물론 뭐 1대5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유는 있었겠지만 아니 그래도 그래도 진짜 좋은 행동을 한 거고 자 이게 상대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짧게 합시다 오합 지졸이야 오합 지졸 막 지네끼리 싸우고 막 프리킥도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그거 이상하게 막 보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이 팀은 야 너 진짜 못한다 좀 심각하던데 나는 이게 지금 뭐 꼴찌 팀이잖아요 네 왜 꼴찌 하는지 알겠다 진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가장 골 못 넣고 있고 가장 많은 골을 허용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네 네 이게 꼴찌 팀인데 와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나 어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아 감독도 막 따지게 막 이러고 막 지들끼리 막 야아 경기 중에 막 솔짓하고 막 어 그래서 아니 그것도 웃겼고 더 선지가 특종 쓰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확인해주는 거죠 어 축구 옆에 바로 확인해주고 막 경기 도중에 지들끼리 막 싸우는 게 좀 있었고 네 그리고 프리킥 상황에서 기억나요? 어 그거 프리킥은 또 왜 그런 거야? 희찬이 이렇게 눕방하고 있었잖아 막으려고 어 그렇지 굉장히 가까웠어요 지금 꼴대라고 직접 때린다든지 올려서 뭐 헤딩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코너킥 쪽으로 차 어 근데 난 그 뒤에서 그 셰필드 선수가 달려올 줄 알았거든 그니까 없어 없어 자기네들도 막 뭐야 이러고 아 진짜 워치적이네 크리스 와일더 저 감독 표정이 딱 나왔잖아 아 아니 나 이 팀 어 깨버릴까 말까 아 이거 왜 꼴찌할만한 이유가 있어 다 딱 공격 셰필드는 공격하는 게 저거 하나야 그 로빈슨의 그 로빈슨의 투석 어 투석 스트로인 어 30m 막 이러는데 그 말고는 그 말고는 그 말고는 공격이 없어 어 아 왜 꼴찌인 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 지금 울바임튼은 굉장히 상승세고 네네 순위를 8위까지 끌어올렸고 오늘 뭐 이겼고 황희찬의 그런 페어플레이 장면도 있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lur personaje га 하